평화롭지만 않은 시기가 한 번 있었죠. 바로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학생 학생 집중해야지 낙하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왕국의 기밀리에 또 수련을 한 준비하세요.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아미의 동심을 훔치해 지금 이 명절이 나타나서 지금은 평화롭지만 예절이 되지 않았죠. 또 중앙에서는 귀가 안 되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